안녕하세요.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.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. 오늘 알아볼 상품은 55인치 TV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5위는 TCL 안드로이드 UHTV입니다. 가장 많이 팔린 55인치 TV로 패널 3연무상모 등 지원하고 스마트 TV이며 음성인식 기능 지원합니다. 4위는 샤오미 안드로이드 UHTV입니다. 가성비 우수한 55인치 TV로 이 가격의 스마트 TV 기능이 있고 비교적 신제품이며 블루투스 리모컨 제공됩니다. 3위는 TCL QLED 게이밍 TV입니다. 게이밍 55인치 TV로 QLED로 눈피로도 적으며 144Hz 주사율 지원하고 패널 3연무상모 등 지원합니다. 2위는 삼성전자 4K QLED TV입니다. 완성도 높은 55인치 TV로 QLED로 눈피로도 적고 삼성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가상채널 스피커 지원합니다. 1위는 LG전자 UHTV입니다. 가장 리뷰 좋은 55인치 TV로 LG제품으로 내 구성과 AS 우수하고 패널 바벨젤 야르며 인공지능 업스케일링 기능 지원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